자 ss 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ss 부분이 이제 버전 문제가 있어서 자바 버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페에서 자바 8로 설정이 다 되어진 이미 설정도 다 되어있어요 자바 8로 설정이 되어있고 스프링 레거시 프라이트도 생성할 수 있는 ss 버전 다운로드 받기 그냥 제가 다 풀고 설정도 다 해놓고 그걸 다시 압축해서 올려놓은 거에요 아시겠죠 올려서 사용된 거구요 사용해서 쓰셔서 이제 카페를 받으시면 클릭해서 받으시면요 이렇게 이제 ss4.zip 이라고 나오죠 이걸 c 드라이브 바로 밑이나 아니면 c 드라이브 밑에가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얘는 이제 그 7집을 이용해서 압축을 풀 거에요 아시겠죠 풀어서 사용할 거라서 여기다 오른쪽 와서 눌러주시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압축 7집 되어있는거 중에서 이제 폴더를 만들어서 풀자로 쓰셔야 되요 이게 이제 그 바로 파일이 바로 보이게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폴더를 만들어서 풀자 그래서 지금 폴더 압축 프로그램이 압축 파일에 해당되는 ss4 폴더에 풀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풀기를 클릭하셔서 이제 파일을 만들고 이제 압축을 쭉 풉니다 압축을 전부 다 푸시면 얘네들은 이제 설정도 다 되어져 있고 이런 상태로 되어져 있는 거를 그 ss를 압축을 풀어서 옛날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압축을 풀어서 설정도 다 만들어 놓고 설정한 것을 다시 압축을 다시 해 놓은 거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워크스페이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재설정을 하셔야 되긴 합니다 워크스페이스는 압축을 푸시면 이렇게 이제 ss4 라는 폴더가 생기구요 됐죠 일단 더블클릭해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INI 파일도 있고 ex 파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ombo.jar 파일이 있는데 요거 나중에 고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교재에 있는 대로 따라서 하실 거구요 자 스프린 툴 슈트포.INI 파일을 오른쪽 와서 눌러보세요 눌러보시고 영역 프로그램을 워드패드로 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워드패드로 해서 열어보시면 열어보시면 이쪽에 요구되어진 자바 버전이 1.8로 되어있죠 아 1.8로 되어있네 이런거 볼 수 있으시구요 그 다음에 d 파일 엔코딩이 UTFR로 되어있네 되시겠죠 한글 처리 다 되어있구나 되었죠 그래서 되어있으신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요렇게 보시구요 그리고 닫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보실 거구요 스프린 툴슈트의 4.exa 파일을 더블클릭하세요 더블클릭하시면 이게 지금 제가 만들 때는 이제 D드라이브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뭐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없다라고 오류가 나오거나 그 폴더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오류가 나오거나 다른 폴더를 선택하세요 라고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이미 얘는 쓰고 있는 폴더가 있어요 있어서 지금 could not launch project because the special workspace 특별한 워크스페이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cannot be created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시겠죠 얘네들을 읽어 올 수 없습니다 얘는 이제 이미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축을 한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폴더를 찾을 수 없다 이 얘기에요 OK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여기 디렉토리 이름이 보여집니다 D드라이브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스프링 아시겠죠 스프링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자 이제 다른 걸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리트라인은 다시 찾아보자고요 저희는 이제 선택을 해서 찾아야 되니까 choose 클릭을 하시면 이제 폴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되시겠죠 되시겠죠 만들어지고요 여기 이제 오른쪽 브라우저를 눌러서 브라우저를 눌러서 브라우저를 눌러서 저희가 이제 그 워크스페이스로 되어져 있는 제 인셜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스프링 폴더 여기 지금 현재 비어 있는데요 스프링 폴더를 선택을 해서 폴더 선택을 하시면 지금 똑같이 저희가 선택한 것처럼 제 인셜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스프링 이런 폴더를 할 거다 해 주시고요 스프링 할 때는 다시는 물어보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use this default and do not desk again 다시 물어보지 마라 라고 해 주시면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뭐 jsp도 썼다가 뭐 잡아도 썼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썼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거 스프링 마지막이니까 스프링에 해당되는 것만 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스프링을 배우시면 마지막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아시겠죠 프로젝트 마지막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진행하시고 가르칠 게 좀 많아서 이제 기간을 조금 더 일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런치 누르시면 이제 그 스프링 툴 슈터4가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고 있으시고요 이게 이제 실행이 되면서 지금 쭉쭉 실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듀얼 모니터를 써가지고 오른쪽에 아니라 왼쪽에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화면이 보이고 있고요 실행이 되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서버도 서버도 없고 여기에 지금 새롭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보드 대시보드 있고 여기 나뭇잎인데 톱니바퀴가 없는 나뭇잎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보이세요 톱니바퀴 없어요 이거 지금 보니 톱니바퀴가 없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스프링 부트가 아니라 그냥 스프링 프레임워크 이에요 프레임워크 이시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이제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가 바로 보이세요 그죠 되셨나요 바로 보이시고 그리고 환경 환경은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자바환경입니다 자바환경 그래서 자바환경은 이걸 닫으시고요 이제 오픈 펄시텍티브를 클릭하시면 여기 스프링이 보이세요 스프링 스프링 됐죠 오른쪽 상단에 오른쪽 상단에 오픈 펄시텍티브 여기를 클릭하시는 거죠 클릭하시고요 그래서 맨 위에 여기 오픈 펄시텍티브 요거를 클릭하시고 연 다음에 이제 스프링을 선택하세요 아시겠죠 여기 스프링을 선택을 하시고 이제 오픈을 하시면 스프링 환경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만들 수 있는게 되시고요 그 내용물은 대부분 다 이제 비슷한데 이제 그 환경이나 뭐 이름 명칭 이렇게 조금 조금 틀리고 이제 세팅되어 있는게 이제 스프링 익스플로러 뭐 이런게 이제 스프링 내용에 해당되는게 보이세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에 여기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가 보이신다 되셨죠 되었나요 네 자 여기 버전이 몇인가 알아보시려면요 헬프 눌러보시면 맨 끝에 About Spraying Tool Shutter 4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버전에 해당되는게 뭐 여기 4.7.0 릴리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설치했던게 방금 전에 이제 테스팅에 분리하던게 4.15점인가 12점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버전이 낮죠 낮은 버전에서는 이제 Java 5 버전을 수용을 해 줘요 그래서 얘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그 높은 버전에서는 이제 Java 8이 Java 8이 지금 이제 세팅이 안되고 실행이 안되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Java 8을 쓰려면 낮은 버전에 STS나 Eclipse를 찾으셔야 돼요 찾아서 설치를 하시면 된다 이해 되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게 싫으면 Java 버전을 높이시면 돼요 Java 버전을 높이셔서 이제 그 하시면 이제 최신 버전까지 이제 포함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Java 버전 중에서 Java는 뭐 너무 높거나 그런건 없어요 그냥 저희가 Java에 해당되는 Oracle.com 이렇게 보시면 Oracle.com 프로덕트에서 이제 Java 이렇게 있죠 Java에 다운로드 Java 클릭을 하시면 Java 17, 18, 17 되어있는데 17을 하셔도 돼요 그 보통이면 17 보다 8 보다 커야 한다 뭐 그 이후 거면 된다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Java 버전은 높아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상관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밑에 내려가 보시면 Java 8이 있구요 Java 11이 있어요 교재 지금 여러분들 교재는 Java 11로 세팅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아시겠죠 Java 11을 설정해서 쓰는 걸로 되어있구요 저희는 이제 Java 8을 세팅해서 썼어요 처음에 처음부터 그리고 이 교재가 이번에 나오면서 Java 버전을 올린 거에요 8 버전으로 계속 쓰다가 이번에 이제 11 버전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STS나 Eclipse에서 세팅하는 방법이 나와있는 건 아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게 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보시면서 사용하실 때는 그런게 좀 여러분들이 쓰실 때 잘 사용하실 때는 그렇구요 지금 이제 Java 버전 중에서는 저는 이제 Java 17 정도 17 정도 버전을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다른 STS나 그 이클립스가 Java 17이 현재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15 17 정도의 기본 자바를 사용하시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쓰려고 한다면 Java 17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런 전자전문 프로그램은 17 정도는 쓰지 않습니다 한 11 정도 써요 Java 11 정도에 해당되는 이제 그걸 쓰는데 이클립스나 STS 보시면 이제 자바 버전을 높은 버전의 것을 요구를 해야 되는 하는 경우에 업버전 시키면서 계속 자바의 높은 버전 것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바를 맨 처음 배우시거나 하실 때는 높은 버전을 쓰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자바는 이제 이거 지금 자바에 설정되어 있는 것은 버전별로 깔면 두개 세개 깔 수 있어요 대신에 여기 이렇게 썼을 때 그 자바 언더바 홈에 설정되어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게 이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설정에 해당되는 것에 따라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얘는 이제 자바 1.8이 자바 언더바 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바 11을 깔면 폴더가 jdk 11점 어쩌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들어가니까 그거를 자바 언더바 홈으로 세팅을 해서 설정을 한 다음에 동작을 시켜 주시면 돼요 이클립스나 아니면 자바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버전을 좀 맞춰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최신 버전의 STS는 버전이 좀 높지만 저희는 이제 이렇게 헬프해 보시면 4.7.0 버전에 해당되는 이클립스 STS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요게 이제 그 스프링의 STS 중에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여기 세팅되어 있는데 STS 3.9.17을 이제 세팅에서 쓰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됩니다 라는 거죠 여기도 툴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가 아니고 그냥 툴이에요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얘가 스프링 라이브러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얘는 그냥 이클립스 버전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클립스가 그 소스를 개발하기 위한 코드 버전에 해당이 되잖아요 소스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 툴에 해당이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거와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툴링 업데이트 라고 되어있죠 툴링 업데이트 사용하는 게 지금 3.9.17에 해당되는 것으로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이런 거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뭔가 한 개 만들어서 이제 쓰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만들어서 쓰시는 게 여기 보시면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 라고 있습니다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 가장 레거시가 뭔지도 이제 저희가 네이버에 힘을 빌어서 네이버 도와줘 하면 이제 잘 도와주죠 레거시 이렇게 해서 레거시가 뭐냐 이거 보시면 그 여기 영어사전 여기 보면 유산 과거의 옛날에 썼던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아시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이해되시죠 네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레거시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레거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되셨나요 도와주고요 요거 그다음부터 하는 것은 책에서 이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길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지금은 이제 잘 모르니까 그냥 테스트 쓰겠습니다 테스트 쓰시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mvc 프로젝트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됐으면 일단 next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yes 누르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다음부터 이제 사용하는게 맨 처음에 패키지 만들 때 뭘 써야 된다고요 이렇게 도메인 거꾸로 도메인 거꾸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예 도메인 거꾸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여기다가 쓰시고요 저희는 com.app장 지금 테스팅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my app 이렇게 써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my app을 썼고요 그 다음에 finish 누르세요 finish 누르면 얘가 이제 뭐가 이제 프로젝트 바가 막 진행하면서 지금 이 프로젝트 바가 막 진행하면서 뭔가 뭘 하고 있냐면 다운로드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다운로드 필요한 라이벌을 다운로드 받고 있다 그러면 테스트 프로젝트가 생겼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x 표시로 빨간색 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다운로드가 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빨간색 x 표시가 나고 있다 아시겠죠 기다려 보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 보시면 build ok 하시면서 경고창으로 바뀌고요 경고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만드시면 이 프로젝트는 다 완성된 상태이고요 서버 만들게요 서버스 가셔가지고 돌릴 서버는 아파치 tomcat 서버이고요 구점 xx 서버이고요 그 다음에 localhost 로 하고요 그 다음에 tomcat 로카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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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시고요 이거랑 똑같이 프로젝트를 여러개 만들어서 서버도 여러개 만들거다 그럼 테스트로 써주는게 좋겠죠 add 테스트 눌러주시고요 next 눌러주시고요 tomcat9 tomcat9 그 다음에 workbench dir directory jre jre 1.8.0.3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installer jres 클릭해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폴더가 똑같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java pass 1.0.3 똑같네요 지금 1.8.0 underbar 3 3 3 2 1 이게 지금 폴더가 그 이상하게 나오거나 x 표시 나오신 분들은 얘기하세요 자 이게 만약에 틀려 있으면 이제 저희가 java 설치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선택하고 remove 하신 다음에 다시 add 눌러서 standard java 벌치하는 머신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java 선택한 것을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이상해요 지금 이제 제가 제가 설정해 놓은 거를 썼기 때문에 이게 달라질 수도 있고 이전에 java on the bar home을 여기다 세팅해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잘 맞았어요 잘 맞았는데 그 옛날에 썼던 java 버전하고는 약간 틀린 버전이었을 텐데 이게 잘 맞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아시겠죠 지금 현재는 자 이거 잘 맞는 거 보셨으니까 만약에 이게 틀리면 remove 하고 다시 add 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apply and cloud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jdk default jre 사실은 jdk 이거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기본입니다 이걸 바꾸셔도 되고 default 로 그냥 선택해 놓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넣으셔도 되고 next 누르세요 next 누르시면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돌릴까요 test 돌릴 겁니다 finish 누르세요 요거는 이제 jsp 하실 때 이거 해보셨죠 해보셨죠 jsp 하실 때 이렇게 해보셔서 이제 jsp 서버를 만들어놨고요 드렸죠 그리고 테스트에서 오른쪽 봐서 누르세요 이게 지금 그 저희가 윈도우에서 내비게이션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 클럽에서 실행해라 윈도우에 웹브라우저에 크롬 클럽에서 실행해 주세요 라고 하시고 테스트에서 오른쪽 봐서 누르세요 그리고 run as 쓰시고요 run as on 서버 톰케 서버 같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run as run as on 서버 서버를 돌리는데 프로젝트를 돌리는 거예요 클릭하시면 그 톰케 프로젝트 설정한 거 만든 거 맞구요 이제 finish 누르셔야 되고 next 눌러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냥 finish 누를게요 finish 누르면 서버가 돌고요 뭐가 실행이 된다 브라우저 실행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로그입니다 찍히는 거 로그에 찍혀 보이시고요 여기 spring 버전이나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나오시면서 결국 hello world 하면서 이렇게 찍히는 거 보이시요 오늘 날짜입니다 오늘 날짜 10분초가 찍힌다 한글은 다 깨진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프로젝트가 생겼네 이런 얘기가 생겼습니다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되셨죠 생겨서 잘 실행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십니다 나왔습니다 2 10 8 9 9 10